히힛힛힛힛힛 둘리 약간 사무라이같이 생기지 않았어? 둘리 점점 레벨 오를수록 머리가 자라는 컨셉으로 가자 다시 한번 이행 두 번째 침대 헬로우, 쿠맨더 충격을 받았다고? 지금 세상이 오는 땐데 충격을 받아 뭐야 우선이 필요할까? 오케이 오케이 이따가 여기 먹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서유럽 열고 저 병사 조사하면 가끔 대령급 들어온다고? 바로 검사하러 가겠습니다 텔렌 탄환 초소형 외계인 합감을 쪼개져서 20% 추가 치명타율을 부과하고 치명타율 1에 추가 보너스 데미지를 입힙니다 아 아 나가리데스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야 이분 이분 다 익히겠어 이러다가 네 풀옵션입니다 이게 병사인가 특수부대가 아 맞다 장비 장비 사이오닝 마스터 되겠네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여기 있는 건 취소는 못하나요 오예 또 캐자 금방 캐네 기술자 둘 있으니까 사이오닝 둘 모아가지고 아콘 만든다고? 지탱 사이오닝스트가 치사 데미지를 입으면 한 턴 동안 정지 방어막이 씌워지고 체력이 1 HP까지만 감소하며 임무당 한 번만 발생합니다 와 치사 데미지를 받으면 한 턴 동안 정지 방어막이 씌워지면서 체력이 1% 살아남는다는 거네 와 초필살기 완전 그거네 금강 불괴술 대령 척탄병? 개굿 예수스 베가? 와 씨 오졌다 야 대령 척탄병을 누구로 만들까 아 이걸 이제 코코링으로 만들어주면 되겠군요 코코링 별명이 뭐가 있을까 나푼젤? 나푼젤 옛날 거 아니야? 초딩 코코링 초딩 코코링 국적이 일본 국적이 일본 즐거워죠 하 뭐야 저 안경은 nichts 고 anh 코코링이니까 코에다 장식하자 하핫 코코링이 노란색 좋아하죠 노란색이 요즘 최근은 회색 들어있는거 좋아하니까 머리 색상 노란색 머리 스타일 하핫 하핫 야 이거다 와아씨 긴 머리가 없어 꽤 멋있는데? 좌편향? 저는 그렇게 이소 퐁퐁 퐁 예쓰 내가 이런거 잘 안해주는데 말이야 알지 내가 이런거 잘 안달아주는데 말이야 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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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서유럽 열자 서유럽 열고 북미 로 여기로 가자 퐁 퐁 퐁 플라즈마 블레스터 외계인들의 플라즈마 개조에 에너지를 강력히 집중해 펄스를 방출하는 에너지가 고정되어 있는 목표로 가요 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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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디오 중기기 설치하고 제 würdig 퐁 퐁 왜 또com 어후 또그레 정보다 정보 숨겨진 이벤트 숙겨진 이런테라는 어떻게 서유롭게 어 이거 잡아야되겠는데? 숨겨진 이벤트 뭐야? 아아 아아, 해금 되는거라고? 아, 해금 되는거라고? 거지같은걸 수도 있어? 그럼 이거 가자, 정보나 얻으러 가자 땅 연결할때 정보가 제일 많이 필요하니까 크런, 아 맞어 갑옷, 네 감사합니다 네, 오케이 스파이다 흠흠, 필수, 필수 흠흠, 필수, 필수 여보 스컬즈가 해킹맨한테 끼워주자고? 스컬즈가 해킹맨한테 끼워주자고? 스컬즈가 해킹맨한테 끼워주자고? 수컬즈가 해킹맨? 컬님도 모자 벗겨주자 이제 1 2 2 2 3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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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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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6 6 6 7 8 8 9 6 7 7 8 9 9 10 9 10 10 10 11 11 10 10 10 10 10 10 10 11 11 10 10 11 뭐하는거 봐봐 거의 광고판 어? 스컬제가 안꼈나? 어? 뭐시? 아 폭탄 대신 예광탄? 오케이 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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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전의 나에게... 레이씨 플루토 레이씨 플루토님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아 지우는게 이기야 아 비오면 안돼 앤 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이에 비오면 담배 불 꺼져 아 불로기 해봐 개몰어 미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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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